안녕하세요.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일단 제가 시군구, 우리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건 아실 거예요. 보건소장의. 그래서 조직 얘기를 잠깐만 하고 우리 현장 얘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걸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 시군구청 안에는 국이 물론 다른 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행정국부터 교통건설국까지 다 국입니다. 국, 국장입니다. 보건소만 소장이에요. 레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죠. 그 보건소 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국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결국 행정안전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행정안전부의 자식임을 드러납니다. 하는 일 자체가.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약간 다르죠. 왜? 보건에 관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안전부이긴 하지만 안전이 보건과 관련이 있지만 약간 핀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국장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좀 다른데, 국장은 좀 다른데, 다른 인간들 아니야? 라고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왕따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왕따. 그럼 우리는 행정안전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건복지부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왕따를 당하면서도 양쪽 일을 다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계속 왕따시키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은 흉구의 예산을 따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돈 달라고 얘기하니까 돈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하는데 그 왕따시키는 것 중에 하나 큰 게 이제 우리는 무식하다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들었던 한 매칭 말 중에 하나가 아니 쟤는 유치원도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유치원들도 다 아는 얘기를 쟤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건소 식구들 다 그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보건소 근무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석사, 보건 행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겠습니까? 결국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 1년, 2년 공부를 했어. 그래서 드디어 합격을 하고 내가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어. 첫날 빨간 카페트 깔아줄까요? 안 깔아줄까요? 안 깔아줍니다. 그렇죠? 그게 잔인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합격은 당연한 겁니다.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합격할 거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보건 행정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스타트할 때를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당당한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겨우 합격했어. 그래서 소심한 자세로 스타트를 하면 걔네들이 엄청 많이 무시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사회생활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한 스타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당당한 스타트. 그 행정하는 애들, 특히 구청에 있는 행정하는 사람들은요. 상대편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 파헤쳐서 약점을 갖고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점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선배로서 제가 하는 말은 약점을 갖고 누르더라도 약점을 좀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제 전른발이야. 발이 전른발이야.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전른발이야. 그러면 네가 내 다리 대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리고 너 그래 유치원도 안 나왔나 봐. 그래 나 유치원 안 나왔어. 그럼 유치원 나온 네가 나한테 가르쳐주면 되겠네. 라고 좀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큰소리 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복원하고 행정이야. 복원 행정과예요. 행정은 우리가 걔네들한테 밀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복원으로 미루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복원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행정도 모르고 복원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당당한 스타트를 위해서 지금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셔야 돼. 결국 제가 외우라면 외우시고 제가 이해하라면 이해하시고 공부하라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셨죠? 제발 핑계대고 나이 핑계대고 또 남자친구 만날 여자친구 만나려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지금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는 거. 수업하는 도중에 첫 번째. 맨날 주장하는 거. 선 이해. 먼저 이해를 하라는 거죠. 먼저 이해. 제가 한문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난 척 안 하고 쓰는 게 아니라 행정하는 애들은 꼭 한문을 쓰더라고요. 잘났을까 봐요. 그래서 이 한문도 생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선 이해. 그 다음에 후 암기가 아니라 후 암기가 아니라 뭐예요? 수시 암기. 틈나는 대로 외우세요. 틈나는 대로. 특히 낯선 단어들이 엄청 많아서 틈나는 대로 외우지 않으면 진짜 공부하기가 싫어진다. 라고 하시는데 수시로 암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수업하는 도중에 가끔가 더 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낯선 단어장을 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꼭 만들어주세요. 이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하다 보면 보건행정이 뭐 이런 감옥이 다 있어. 근데 일반 행정하는 애들은 이거를 3년 동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3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하고 친숙해지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낯선 단어장을 기억리는 두 순서대로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걸 내가 쓰기가 귀찮아. 그럼 단어 쓰고 이 단어가 몇 쪽에 있었는지만 써주세요. 우리 책에 몇 쪽에 있었다. 그래서 딱 보면 그 단어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지? 낯선 단어장에 딱 써있는 거야. 그럼 몇 쪽을 보래요. 그럼 몇 쪽 딱 보면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만들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든 기억을 해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책 한 권을 다 두지 마세요.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결국 그것도 못 찾고 하루 종일 약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낯선 단어장을 좀 100%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거 되게 가장 힘들어요. 보건행정 자체가 너무 까탈스럽다 보니까 슬럼프에 엄청 많이 빠져요. 이랬을 땐 어떡하느냐. 저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누구는 뭐 콧바람을 쐬라. 바닷바람을 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부탁하는데요. 슬럼프에 빠질수록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는데 단 공부의 양은 좀 줄이세요. 공부의 양은 줄이고 단 내가 무지무지 싫어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 내가 너무너무 외국이 싫은 거야. 나중에 밀었던 거 있어. 나중에 외국을 딱 잡아서 일단 한쪽만 또는 두쪽만 오늘 이거 다 외우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그리고서 이걸 다 외웠다면 그다음에는 쉬자. 나한테 선물 주자라고 하시면 돼. 그러면 희한하게 이렇게 해서 공부를 다 끝냈잖아요. 그럼 나한테 선물 주자. 그러면 또 은근히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쪽에 딱 끝내고 나를 그냥 오늘 놀자라고 하시면 슬럼프 무난하게 이겨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친구 만나고 술 한잔 먹고 이러다 보면 다시 일상생활에 또 적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좀 강하셔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러시면 돼.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시면 당연히 우리는 합격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보건행정가가 된다라고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보건행정가가 되시면 저한테 좀 찾아와주세요. 저도 외롭습니다. 찾아와주셔서 보건소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점심 술은 못 사드리고 점심 하나 사드릴게요. 하여튼 아셨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행정은 제가 이제 우리 책 순서가 좀 많긴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추격을 했어요. 일단 개념 역사 부분 좀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리고 보건행정 개념도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 쪽에서도 보통 한 4문제 역천도 합해서 4문제, 3, 4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조직 쪽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직, 보건행정, 조직. 그래서 이 조직 부분이 행정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조직이 조직을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조직하는 동기부여도 들어가고 리더 이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돼. 보통 평일적으로 4개, 5개까지는 좀 오버하고 4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요새는 좀 한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보건행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거겠죠. 보건의료체계, 사회보장제도.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섯 문제는 너끈히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획정책.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게 기획정책. 근데 기획보다는 정책 쪽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정책에.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때 3년 동안 안 나왔다가 작년과 재작년이 한 문제 딱 나왔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의료비 쪽이에요. 보건의료비. 국민보건의료비 이쪽으로는 좀 나오는데 순수한 경제의 개념은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거의 안 나오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중보건 사업글에서 말 그대로 공중보건 내용이요. 공중보건의 내용. 근데 우리는 당연히 보건행정하면서 공중보건도 따로 배우고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공중보건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시험들이 딱 두 개 봤을 때 어떤 게 보건행정이고 어떤 게 공중보건인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두 개가 완전히 완전하게 혼합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 3, 4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당연히 중요시 여기는 걸 좀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전혀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조직이나 기획,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걔네 아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도 다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책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건행정의 개념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행정, 공중보건학부터 시작해. 왜? 공중보건학에서부터 출발한 게 보건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 할 거고 그다음이 건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할 거고 그다음이 행정을 할 거예요. 일반행정. 그리고 그다음이 보건행정. 그래서 보건행정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스타트, 공중보건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자꾸만 얘기하니까 동영상에서 뭐라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어저께 우리가 공중보건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고 책은 줄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공중보건의 개념 누구시죠? 윈슬로우 학자가. 자, 앞에 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뒤에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내해야 된다. 그쵸? 맞아? 이거 WTO 건강위정이잖아. 그치? 그럼 공중보건이 저희는 뭘 써놓네? 신체적, 정신적, 효율. 그쵸? 효율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었냐면 조직적, 지역사의 조직적 노력. 그러니까 지역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역사의 노력을 통해서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역사의 노력이 5개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5개가 뭐 있었었냐면 환경, 그리고 전염병, 그 다음에 개인위생교육. 그래서 병원에 갔겠지. 그렇죠? 그래서 의료의 조직화, 간호, 봉사의 조직화. 마지막이 사회제도의 개선. 그래서 이게 시험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공중보건이든 보건의 인증이든 다 똑같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걸 우리 공중보건. 이거를 WHO가 채택을 했죠. 그렇죠? 몇 차 때? 25차 때 채택을 했구나. 그래서 이거까지도 좀 기억을 하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아스톤이 제시한 공중보건 단계. 네 단계 있었었죠. 그렇죠? 아스톤이 제시한 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요? 산업보건의 시대. 그렇죠? 2단계가 개인위생 중점 시기. 3단계가 치료의학 전성기. 네, 그다음에 4단계가 신공중보건 시대. 그래서 이거는 제목만 제가 외우시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윈슬로우 보시면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자, 밑에 질병예방, 수명연장. 이것도 좀 알고 계신 게 좋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가학이다. 그러면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 뭔데? 그래서 다섯 개 써놨습니다. 환경위생, 감염병관리, 개인위생,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하야. 이거를 슬쩍 질병의 조기진단 치료를 위한 간호의 조직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의료의 조직하고. 그럼 간호는 뭔데요? 봉사의 조직하야. 그러니까 간호는 봉사를 하기 위한 조직하다라고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 제도 개선. 그래서 이 다섯 개는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표현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동남시 3번 디스랠리. 디스랠리는 공중보건에 관한 관심은 정책으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이다.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WHO 25차 때 윈슬로 컷을 채택을 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기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아스톤이 제시한 공중보건 4단계. 산업보건, 개인위생, 치료의학, 신공중보건 단계. 그래서 옆에 있는 걸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 사업의 내용. 이건 공중보건 사업 내용. 어저께 다 한 번 봤던 기억이 나서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한 번 쭉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중보건 응용의학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중보건을 응용한 거구나. 치료의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의학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소극적인 거다. 왜? 치료하는 거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게 있나요? 그게 예방의학이야. 예방의학. 그런데 여기서 재활의학은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후적 의학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건설의학. 얘는 좀 중요하다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건설의학은 적극적인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질병 얘기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게 건설의학이다. 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체크포인트를 잠깐 보시면 치료의학이라는 거는 의사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 중에서도 예방의학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예방의학이 있고 이게 우리 공중보건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예방의학, 치료의학을 구분을 했는데 이런 건 외우지 마시고요. 좀 감을 잡으시라고요. 치료의학은 조기진단, 조기치료. 맞아요. 그런데 예방의학은 생명연장, 질병예방. 우리 아까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을 향상.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소재를 보시면 공중보건은 국가, 지역사회. 그러나 예방의학은 각 개인, 가정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대상 봤더니 공중보건이 훨씬 폭이 넓죠. 지역사회, 인류 쪽입니다. 그러나 예방의학, 치료의학은 약간 개인적으로 가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예방의학은 그래도 소극적인 거예요. 물론 치료의학에 비하면 적극적인 거야. 그러나 공중보건에 비하면 소극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병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건강을 증제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적극적인 연구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집단 건강의 향상이에요. 그러나 예방의학은, 예방의학이라는 치료의학은 조금 더 스케일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정신, 그래서 자주, 자립, 자조, 협동. 자주, 자립, 자조야. 결국 그 지역사회 주민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공중보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결국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서로 협동해서 그다음에 건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가 지역사회 주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공중보건이라기보다는 그렇지. 공중보건 자체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전체 국민이 대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지금은 뭘로 가겠다고요? 지역사회 보건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지역사회 보건의 최소 단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책에서 공중보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중보건이라고 하고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해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도대체 뭔데요?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12번 우리 어저께 통성명 하셨던 분, 앤더슨 나옵니다. 앤더슨 하면 이걸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유명했었었냐면 어저께 배운 거 한 번만 복습할게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오기로 할 건데 앤더슨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꽤나 있는데 하나가 소, 가, 필요, 그래서 소, 인, 요인, 또 가능, 요인, 또 필요, 요인, 이 중에서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지식이 뭘까요? 지식, 태도. 이걸 지식, 태도, 이게 소인, 요인,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돈, 자원, 이게 뭘까요? 가능 요인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자원이라고 표현했고 자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었죠. 뭐죠?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큰 체육관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필요에는, 이 중에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필요 요인에는 본인이 인지한 거, 개인이 인지한 걸 우리 뭐라고 했냐면 원, 투 라고 얘기를 했고 의료인들이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거를 니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필요, 이걸 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또 앤더슨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책에 조금 좀 배운 거 공중보건의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행정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규 자, 이 중에서 봉사는 어떤 거예요? 봉사 네, 이게 봉사입니다. 그럼 조장은 어떤 거예요? 조장 네, 교육이 조장입니다. 그럼 법규는요? 네, 통제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단어까지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앤더슨의 3대 원칙은 모르면 아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지옥사회가 도대체 뭔지 이 옆에 있는 실력업에 있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사회 자, 지옥사회는 지옥사회는 세 가지가 맞으면 지옥사라고 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 뭘까요? 공통된 문화 공통된 문화가 있었는데 안 외우시나 보다. 자, 두 번째 또 뭘까요? 제한된 지리적 경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지리적 경계 또 하나는요? 잦은 잦은 상호작용 을 하면 이걸 우리 지옥사회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지옥사회 맞죠? 우리 공통된 문화 뭐가 있을까요? 공통된 문화 네, 행정이라는 보건행정이라는 공통된 문화가 있습니다.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여기 담벼라고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잦은 상호작용 결국 여기도 하나의 지옥사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옥사회는 여기 이런 것밖에 없나요? 아니요. 많겠죠. 그럼 이게 일단 지옥사회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지옥사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구조적 지옥사회 또 하나가 기능적 지옥사회 또 하나가 감정적 지옥사회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구조적 지옥사회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 공간 공동체 이렇게 편해.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구조적 지옥사회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 지옥사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알고자 하는 지옥사회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두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지옥사회는 조금 양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 지옥사회 중에서 종류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잠자기 전에 얼굴 봐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봐 항상 얼굴을 마주보는 지옥사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대면 공동체 이렇게 편해요. 대면 공동체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입니다. 대면 공동체의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가족 그리고 나는 이웃하고 친해 그럼 이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 대면 공동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좀 익숙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서울시에 살아요. 그리고 마포구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 군, 구, 읍, 명 이런 걸로 무슨 공동체라고 할까요?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정학적 공동체 지정학적 공동체는 이거는 합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군, 구, 읍, 명 그래서 행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거를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혹시 아세요? 보건소에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종로구 보건소예요. 종로구 보건소인데 지나가는 마포구 사람이 저 미안하지만 여기서 하는 사업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참여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왜?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 보건소는 무슨 지역사회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건소는 설치가 시, 군, 구 별로 한 개 설치 세우고 있거든요. 결국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이래도 맞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아, 그러면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보건소는 어디죠? 뭐에 속하죠? 조직에 속합니다. 조직. 조직이라는 게 뭔데요? 조직에 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이걸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건소도 보건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인고 쫙 있잖아요. 서열이 있잖아요. 이게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에는 뭐가 있는데 조직은 학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회사도 있고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힘들지만 외우셔야 돼. 다시 한 번 보건소는 조직에 속해요. 조직에 속하지만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 또 보건소의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이다 하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디테일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이제 우리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물에 누군가가 나쁜 유해물질을 버렸어. 한강물이 좀 더 오염이 될 겁니다. 그럼 한강물을 쭉 따라서 다 오염물질이 퍼질 거예요. 이거를 우리 무슨 공동체라고 했지?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예요.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생태학적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태학 하면 생태학 생태학 생태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네? 환경 그다음에 병인 숙주 그러니까 생태학적 하면 환경포기예요. 환경쪽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오염하면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대기오염 그다음에 물의 오염 이런 것들 모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그럼 이러한 환경이 오염되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죠?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건 뭐예요?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문제 해결 공동체 그리고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는 좀 짝을 져서 하시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집합체 집합체는 그냥 모여진 집합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집합체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탄간촌에 가면 탄강부 광부들이 많잖아요. 광부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있어. 이거는 집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강부들이 나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뭔가를 좀 요구를 해. 그럼 이게 단순한 집합체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그냥 모여진 요구가 없이 그냥 모여진 거를 우리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인초등학교 해인사에서도 보건교사를 좀 했었었는데요. 거기서 한 2년간 보건교사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올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인사를 하고 하나씩 끌어안고서 하는데 1학년 전에 남자애가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선생님도 네가 보고 싶을 거야. 그래서 꼭 끌어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이제 죽을 거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죽어? 그랬더니 서울에 가면 다 죽는다면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시골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서울에 가면 다 죽어. 그래서 코도 베어가. 이러면서 서울사람들은 다 썩은 음식만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썩은 음식만 먹는 거 맞아요. 우리 고추 있잖아요. 고추. 고추. 어디부터 먹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먹어요. 고추장 찍어 먹고 여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농약을 끓이면 농약이 고농죽게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는 분들은 여기 자르고 이걸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먹고 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곤방 죽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게 우리 그래서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을 다 끌어넣어.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예요. 그렇지?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기능적 지역사회 들어가겠습니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기능적 지역사회는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구 공동체 이렇게 변해요. 요구 공동체 그러면 요구가 같은 사람의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원을 묶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원 공동체 보편해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구가 같아 그리고 그걸 해결해줘 뭐랑 비슷해? 생태학적 문제하고 문제 해결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는 얘네 둘은 시공간 공동체야. 시간과 공간이 맞아떨어져야 돼. 그런데 얘네들은 시간과 공간이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돼. 그냥 요구만 같으면 돼. 그리고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자원이 뭉쳐지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럼 요구 공동체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촛불시예요. 촛불시. 그래서 촛불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방에 다 살고 그러는데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요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시간 공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돼. 요구만 같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기능적 지역사회. 그런데 감정적 지역사회도 역시 쉬워요. 이거는 감정적인 거거든요.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목요일마다 낚시를 가요. 또는 일요일마다 등산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요일마다 낚시 가는 거 또 일요일마다 등산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특수흥미공동체. 흥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특수흥미공동체. 그 다음에 나는 서울 사람이야. 또 어떤 경우는 어느 대학 동창생들의 모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속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소속공동체. 그래서 나는 서울 사람이고 나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같은 고향의 사람. 이런 걸 우리 소속공동체에 이렇게 표현해서 구기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조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줄 치겠습니다. 거기 맹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정의 그래서 문화적인 동질성. 그래서 제가 공통된 문화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잦은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이거 우리 지역사회라고 한 거고요. 2번 지역사회 분류입니다. 1번의 구조적 지역사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기능적 지역사회. 동그라미 3번의 감정적 지역사회. 그런데 구조적 지역사회는 시간, 공간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걸 시공간공동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집합체, 대면공동체, 생태학적 문제공동체, 지정학적 공동체, 조직, 문제결공동체. 그래서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거는 지정학적 공동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때문에 여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 6개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친근한 지역사회가 어떤 거게요? 가장 친근한 거. 대면공동체 같잖아. 아니에요. 대면공동체는 자기네들끼리 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친한 거는 지정학적 공동체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럼 저 마포에서 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왔어.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건 지정학적 공동체여. 그런데 구성원들끼리 친한 거는 대면공동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 갖고 장난 노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야. 그래서 요구공동체입니다. 요구공동체는 요구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 하나 쓰세요. 촛불시비.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구공동체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공동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인 집단. 그다음에 감정적인 겁니다. 공통의 연구, 공통의 관심으로 모인 공동체야. 그래서 소속공동체, 특수의미공동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구조적 지역사회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사회는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모두 5개거든요.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제 기능, 사회통합 기능, 상부상조 기능. 그러면 시험 문제는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올바른 건 뭐냐. 그래서 제목을 외울까요? 아니요. 이건 제목을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상황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역사회의 무슨 기능이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국 짝짓기를 좀 잘하시면 된다. 뜻풀이를 잘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경제적 기능은 그거지 뭐 그 지역사회에서 돈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는 게 특산품을 개발해. 또는 요새는 우리 마을로 놀러오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구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우리 경제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사회화 기능입니다. 사회화 기능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지식이 있어. 또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 그거를 새로 창출도 하고 유지도 하고 다음 세에 전달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투리 같은 거예요. 사투리. 제가 그 혜인초등학교에서 이랬다고 했잖아요. 혜인초등학교에서 있으면 우리는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써요. 창피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분이 부끄럽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진주에서 하신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진주 분들은요. 진주나 혜인사 쪽에서는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1학년짜리가 아예 부끄러워.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뭐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창피한 거야.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거기서는 부끄럽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런 거죠. 하여튼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의 어떤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사회화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게 사회통제 기능이에요. 사회통제 기능은 법은 아니야. 법은 아닌데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기능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고 싶은데 불이 없어. 그렇다고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담배 불 좀 빌립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사회통제 기능이에요. 어디에 함부로 어른한테 담배 불을 빌려달래?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면 사회통제 기능 지금 있어 없어? 거의 없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중학생인 거 분명히 아는데 담배 피우고 있어. 그러면 담배 피우냐고 뭐라 그래요? 눈 마주칠까 봐 얼른 고개 돌려요. 고개 얼른 돌리잖아. 그래서 지금은 사회통제 기능이 조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 기능 이것도 요새는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원전이 생긴대 또는 쓰레기 하치장이 생긴대 그럼 전부 나가서 데모하잖아. 있으면 안 되라고 서로 통합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기능이고요. 상부상조 기능은 이런 거지. 우리 뒷집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엄마가 밤새 가서 일을 도와드리죠. 이걸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해요. 뜻풀이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 결국 지역사회 종류에서는 구조적 지역사회만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뒤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중보건총은 끝이 났고요. 건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면 우리 갖고 있는 지식도 있어서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보고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에 정의하면 제일 처음 WHO 기억하셔야 되겠죠. WHO의 건강에 정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라는 거는 동적이라는 거예요. 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적인 개념이라는 거. 무슨 적? 무슨 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인 거는 무슨 개념? 심신개념. 신체 개념. 죄송해요. 신체 개념. 그리고 여기에 정신이 하나 더 붙어서 신신 개념.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이 하나 더 붙어서 생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WHO에서 하나가 더 들어갔었는데 인준이 안 됐었던 거. 그러나 기초 문제에서는 인준된 것처럼 보이는 거 영적 개념.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하나 더 가르쳐 드린다면 생활 개념이 뭘로 바뀐 것 같다? 생활 수단 개념으로 바뀔 것 같다. 생활 수단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웰 밸런스드 라이프. 그러니까 내가 병을 갖고 있지만 균형을 잘 맞아 균형을 잘 유지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점점 생활 수단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생활 개념 다음에 무슨 개념이냐. 그런데 보기 중에 영적 개념이 슬쩍 빠졌어. 그럼 이게 있어. 그럼 이걸 답으로 쓰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기초 문제는 거기에 영적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럼 답을 영적 개념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개념이니까 좀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아. 생활 수단 개념. 이게 WHO 건강의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또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 기억나시죠? 라논도 기억하신대요. 제일 큰 사람 기억하시네요. 라논도 건강의 정, 역량을 미치는 거. 네 개 이게 있죠. 가장 큰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생활습관. 그다음에 환경하고 인체생리. 인체생리를 똑같이 봤죠. 그렇죠? 똑같이 보고 마지막이 보건유료 시스템. 보건유료 서비스. 보건유료 서비스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 생각나세요? 버나드. 버나드 있습니다. 버나드 하면은 항상성.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W 시리즈. 던. 반항하는데. W 시리즈 하니까 반항하는데. 던. 던 하면은 보상이 나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 결국 연속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연속 개념이고 또 동적인 개념을 제시한 사람. 결국 WHO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얘기하겠죠. W 시리즈. 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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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어진 환경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 돼. 기능. 그다음에 또 윌선. 윌선도 있었었죠. 윌선이 뭐예요? 주관적, 조화, 주관적, 주관적, 건강. 우리 W에서 다 망가졌는데.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W. 윌. 윌. 뭐 있었었죠? 잘 적응하는 거. 적응하는 거. 윌선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윌선만. 그렇지? 이건 나중에 책 보고 또 확인합시다. 자, 그다음에 또 뭐 생각나세요? 시저리스트. 시저리스트. 뭐죠? 시저리스트가. 조화와 하. 맞아. 조화와 하. 그건 것 같아.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 우리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 보겠습니다. 학자, 밑에 건강의 정의부터, 맨 위에부터. WTO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이 활발한 상태에 놓여있는 거. 그래서 신체적 안녕 얘기를 했고 정신적 안녕도 여기 써 있고 사회적 안녕도 거기 써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자, 비판 보시면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안녕해야 된다는데 그 성취하기 어렵잖아.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정적인 과정으로 표현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정적인 과정은 불연속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완전한 안녕은 측정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자, 그다음에 학자들의 건강의 개념입니다. 왈스. 기능을 발휘하는 거야. 왈스. 어떻게 외우지? 왈츠. 왈츠. 왈츠를 잘 쳐 없으면 기능을 잘하는 거잖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그다음에 버나드. 항상성입니다. 내부한국, 외부한국의 항상성. 아, 실리를 안 했네. 실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맨날 툭하면 스트레스 쌓여 이러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는 사람이 실리예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면 실리. 그다음에 덜입니다. 건강, 불건강, 연소성 개념. 대시하는 사람이고. 라논도 하면 4개. 환경, 생활방식, 인간생물학, 보건으로체계. 그런데 우리는 이거 우선순위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식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환경, 인간생물학과 똑같은 거고 보건으로체계가 제일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선한 것은 생활방식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명시한 거다. 결국 생활방식은 뭐냐면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이라는 개념 기억하시나요?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양대산맥, 공중보건은 마찬가지야.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양대산맥이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가 1차 보건의료, 또 하나가 건강증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의 원형이 라논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생활습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 1순위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의 원형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1차 보건의료에는 뭐가 있는데? 1차 보건의료에 그걸 뭐라고 할까? 건강권, 단어 건강권. 그러면 건강증진에서의 단어, 대표적인 단어. 생활습관. 생활습관.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보건교육이 필요한데. 보건교육이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대산맥이에요. 이 중에서 건강증진의 원형이 라논드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순. 이 사람도 해야 하는데. 팔순은 항상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팔순하면 우리 그냥 펄순, 사람, 인간, 사회적인 생활.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윌리, 이게 적응이네. 잘 적응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윌손이 없구나. 그렇죠? 여기서 윌손이 없습니다. 윌손은 그냥 잊어버립시다. 그러면 시저리스트 하면 보시면 조화와 통일의 유지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자연과 문화, 습관과의 제약하에서 일정 리듬 속에서 살고 있는 신체의 조화와 통일. 이게 시저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이 윗사람들을 외우셔야 돼. 라논드, 버나드, 던 이런 사람들을 외우시고 나머지 사람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서 또 우린 그냥 본연의 위치로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도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여튼 알긴 하셔야 돼. 윌리, 적응, 시저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건강 개념에 대한 정의. 그래서 우리 이제 모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형도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자, 모형이 제일 처음 나오는 모형이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이 여기서는 사회문화적인 게 없고 여기서는 총체적 모형이 있었죠. 총체적 모형.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건 여기서 슬쩍 좀 뺍시다. 생의학적 모형 하면 뭐와 뭐의 관계? 숙주와 병원, 병원체, 병인과의 관계. 그리고 심, 신,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 결국 이 마음은 하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몸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나는 병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병원체가 나가면 나는 건강이 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생태학적 모형에는 숙주, 병원체. 그 다음 또 하나가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모형도 만들었죠. 지렛대 모형도 만들었습니다. 환경, 병원체, 숙주. 그래서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들어갑니다. 숙주가 그대로 들어오나? 인체 생리로 들어갑니다. 인체 생리. 그 다음에 병원체, 환경 두 개가 묶어서 환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개인 행태가 들어가요. 개인 행태. 개인 행태가 뭐냐면 아까 말한 생활습관. 이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취적 모형 하면 인체 생리 그대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얘가 숙주긴 하는데 두 개 거의 같은 말이긴 할 겁니다. 숙주, 인체 생리 들어가고 환경 들어갈 거고 또 하나가 개인 행태가 생활습관이라고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항상 눈치 보니까 새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다. 맞아요? 새로 나오는 게 항상 중요해. 아니야. 여기서 역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아예 아까 라논드처럼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 아예 서유를 매겨놓은 건 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생활습관.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체 생리. 그다음이 환경. 그다음에 네 번째가 보건의료 시스템. 그래서 총취적 모형은 라논드랑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우선순위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모형 배웠고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줄 치면서 공부할게요. 보시면 생의학적 모형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거기 심신이원론에서 또 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파스테르와 코우에 의해서 확립이 됐다. 그렇죠? 파스테르는 누구였고 코우는 누구였더라? 코우가 균을 발견한 사람. 파스테르는 백신을 개발한 사람. 이 중에서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였었더라? 파스테르. 그러면 코우는요? 근대의학의 아버지. B번입니다.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해서 질병은 이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럼 우선은요? 그냥 기술자예요. 그냥 나서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테레비에서 선전하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병아리를 들고 병아리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병아리 들고 엄마 병아리 고장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고장났어? 이거 주주면 됐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번 보시면 이때는 특정 병인론의 원칙이야. 특정 병인론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균이 들어와 그럼 나는 그 병에 걸려. 예를 들어서 결핵균이 들어와 그럼 나는 뭐 걸리죠? 결핵에 걸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결핵균이 들어오면 콜레라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특이해. 그래서 이거를 특정 병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균이 들어가면 그 병에 걸린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2번 F번을 묶으세요. 2번 F번을 묶어서 이건 단점이에요. 생의학적 모형의 단점. 그런 데 비해서 G번, H번을 묶어서 이거는 장점이에요. 장점. 그러면 장점부터 볼게요. 급성감염성질환, 응급질환 처치에 딱 좋은 게 생의학적 모델. 그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됐죠. 특히 인공장기이식 수술, 항생제 개발 이런 걸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된 거고요. 그런 데 비해서 단점입니다. 단점은 만성태행성 질환의 증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어. 왜? 만성태행성 질환은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설명을 못했고요. F번을 보시면 기술적인 개인의 장점이 과대해져서 결국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결국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내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 상처를 보면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관계가 싹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제가 자주 하는 예를 들어서 첫날이니까 얘기를 들을게요. 인공장기이식 수술. 왜 해요? 장기이식 왜 해요? 오래 살라고. 그렇지? 오래 살라고 해요. 그럼 장기이식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죽은 사람 거. 그래서 죽은 사람 거 하는데 죽은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장기이식 하고 돌아가시라고요. 장기이식 서명하고. 그런데 하여튼 좀 끔찍하긴 합니다. 장기이식에서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셨다 의식이 없다고 각 병원에 딱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간호사들이 장기 가져가거든요. 간호사들이 그 병문 바깥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6명, 10명이서 쭉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나? 그런데 대부분 돌아가셨을 때는 밤에 돌아가시잖아요. 새벽에. 새벽까지 계속 있는 건 막 하품을 하죠. 빨리 왜 안 돌아가실지?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딱 돌아가셨다 삐익 소리 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파내고 다 파내는 거죠. 눈을 파내거나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파내면 특히 장기 같은 경우 간, 장 이런 거 없으면 배가 쏙 들어가는 거 아시죠? 눈을 파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을 파가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감기는 게 아니라 눈 아래에 워낙 거기 속에 구멍이 크니까 쏙 들어갑니다. 구멍이 뽕 뚫립니다. 그럼 거기에 뭔가를 메꿔주는 거. 메꿔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딱 가져가고 한 10사람 정도 가져가면 딱 보면 와 진짜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너무 끔찍한 게 요건데 하여튼 이렇게 장기식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몸이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돼지. 그래서 멸근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줌보가 좀 안 좋아? 그럼 돼지 오줌보를 가져다가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인데 돼지 몸이야? 인간의 몸이야?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적으로 만든 게 뭐예요? 복제잖아요. 복제. 그래서 인간을 복제하는 거죠. 그런데 복제를 했어. 그럼 얘는 내 자식이에요? 내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예요. 그럼 얘를 복제하는 이유는 내 장기가 필요해서. 그럼 장기를 뜨면 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이건 또 인간이 있잖아. 얘도 인간. 인권 유리 내에서 또 난리 치는 거죠. 얘도 인간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얘도 인간이야? 그럼 인간의 정의가 뭐야?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인간의 정의가 뭐냐면 브레인의 무게래요. 그러니까 뇌의 무게. 그러니까 뇌의 무게가 몇 g 이상이면 인간이라고 하자라고 제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그러면 뇌를 처음부터 없는 인간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무뇌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무뇌화를 만드는데 도중에 자꾸 죽어나간대요. 그래서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뇌화를 복제인간을 만든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거 있습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자궁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리모 또는 시험관 아기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는 자궁이 멀쩡했을 때 시험관 아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궁이 망가졌어. 그런데 대리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리모는 자기의 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 수정난을 그 대리모 배 속에 집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대리모의 조건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건 아시죠? 얼굴도 예뻐야 되고. 왜 얼굴이 예뻐야 되는지 모르겠어. 얼굴도 예뻐야 되고. 그다음에 자태도 조금 천하지 않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리모가 되면 이 사람 직장도 얻어주고 집도 얻어주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준대요. 이걸로. 이러다 보니까 대리모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리모가 뱃속의 얘기는 내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까지 간 거예요. 재판까지 가니까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대리모가 이겼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기가 막힌다. 자기 애인데 대리모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대리모가 그 애를 잘 키우느냐. 그게 아니죠. 애를 팔아먹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네 대리모.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꼭 대리모여야 되나. 그럼 이건 어때요. 친정엄마 뱃속은 어때요. 시어머니 뱃속은 어때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애기를 하면 내 얘기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건 좀 아니죠. 라고 했더니 그래요? 그럼 꼭 인간의 뱃속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랑우탄 뱃속에 인간의 애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애기가 죽어나간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성공을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오랑우탄의 산정관리까지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모형 때문이냐. 생의학적 모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학으로 갑니다. 지렛대 모형입니다. 숙주, B번에 보이시죠. 숙주, C번에 병원체, D번에 환경. 그런데 A번에 보세요. A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소라고 하였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거의 단점이 있습니다. A, B, C대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비감염성 질환을 설명하지 못했다. 얘도 비감염성 질환을 설명하지 못했구나. 그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의 A번 보시면 특히 개인의 행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걸 중요시했다는 거죠. 뭐가 있는데? B번의 숙주, 그다음에 C번의 외부 환경, 그다음에 D번의 개인 행태.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체적 모형이 있습니다. 총체적 모형. 총체적 모형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모형이에요. B번,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나야 되는데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다. 누구죠? 던. 던의 입장을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C번에 보시면 질병은 다양한 복합류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여러 가지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입장이 총체적 모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요소 F번입니다.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체크포인트 잠깐 보시면 이건 아까 한 거기 때문에 19세기 이전에는 신체 개념이에요. 신체 개념일 때는 심신이원론이지. 심신이원론.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 신체 개념. 그런데 여기서 심신 개념은 몸과 마음은 하나다. 심신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심신 개념이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사회적인 측면. 그래서 생활 개념이 됐다. 그래서 이왕 외우는 거 화살표 화살표에서 외우셔야 돼. 신체, 심신, 생활.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영적인 개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생활수단 개념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얼쭉 얘기를 했고요. 조금 쉬셨다가 건강권 들어가겠습니다.